여러분 저는 잡게요. 잘자요. 빠빠이 어제 폐가 왔으면 솔직히 저녁이어서 무서웠던 거고 아침에 가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럼 진짜 진짜 하나도 안 무서울 거야. 여기야 뭐야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무섭다. 근데 좀 많이 폐가긴 하다 여기 피겨스키 할 수 있겠네요. 피겨스키 할 수 있겠다고? 한번 해봐. 아 진짜 깨져! 깨지면 물이라고! 아 여기였어?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런 게 있었네. 하나도 몰랐는데? 어두워서 안 보였어. 안 보였어. 난 뭘 타요? 왜 썰래지? 야 천천히 다녀. 짱구 약간 등굣끼리 있지? 그런 바이블. 야 여기 시냇물. 와 자전거 오랜만이다. 아 자전거 타니까 고등학생. 저 고등학생인데요? 아니 제가요. 아 너무 즐거워. 이거지. 이게 자유지. 야 롯데리아 가져와서 여기서 먹을걸. 롯데리아 어디 있는데? 정우야 가져와. 안내원진 거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안내원진 거 가위 보! 자고 있으니까. 나이스! 예쁘게 화내라. 셋도 세게. 감사해. 아 좋은구나. 저 롯데리아 가지고 다시 가야 돼요. 정우야. 어? 루토 타기 해주라. 루토? 루토 타기 해주라. 루토 타기 해주라. 루토 타기 해주라. 와 자전거 진짜 오랜만이다. 빨리 가봐 한번. 빨리 가봐 한번. 야 너 자전거 태워주겠다고. 내가 이렇게 뛰어내리겠냐? 루토 타기 해주라. 루토 타기 해주라. 루토 타기 해주라. 루토 타기 해주라.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만났다 하면은 아마 이랬을 거야. 고맙네. 학교 끝나고. 야 뭐 좀 맥도나도 가려고. 맥도나도 사고. 그리고 또. 저희가. 0404. 거의 거의. 0403. 0102. 아 그쵸. 기적의 소화. 이걸로 유닛 활동하겠습니다. 편하긴 해요. 근데 진짜 편하긴 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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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햄버거집 가면 원래 햄버거를 안 먹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냥 안 물어봤습니다. 이거 왠지를 여쭤봐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 궁금하지 않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안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방송 가능. 그래도 방송 불가능한 머리도 안 했어요. 그거는요. 들어갔다. 안녕히 계세요. 호호. 좋아. 여보. 기억해? 아 진짜 기억해. 왜 왜 왜 왜. 왜 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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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아하하하. 으하하하. 야야야. 아하하하하하. 이거 심판 좀. 하하하하. 야 잠깐만. 이거 뽑아줄게. 바로. 바로 뛰어. 바로 이 쪽까지 뛰어. 야. 아 아파졌어요. 나 뛰어오라고. 이거 빨리. 으흙. 아. 잠깐만. 씻고 나갈게요. 다이권라 교실. 우와. 설탕 넣어주세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니 손 다 넣으면 큰일 나요 그거 야 야 야 지금 너 지금 손 다 넣어줘 한 번 한 번만 더 해야 돼 됐어 이제 그만해야 돼요 넘쳐요 한 번만 했어야 됐다고요 아 한 번만 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한 번만 하라고 아 거짓말 어떡해 아 아아 어떡해 어떻게 아 나 보여 저 한 번만 더 그래요 그沿밥 지nn 렛츠 고 됐다 그거 준비해 뭐 뉴려서 누르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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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portłyрей algae需 그 나와 춤 permits 잠시만 잠시만 연달리기 아니 우리 달고나도 못해? 그러니까 야 이번엔 무조건 성공한다 하늘면 안 돼? 됐다 됐어 야 가! 못 치잖아 못 치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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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토야 루토야 야 못 못 부르네 됐다 하트! 됐다 하트 떼! 하트 떼라고 하트 떼! 하트 떼! 야! 야 사희야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밥 먹자 저녁이다 밥 먹자 밥 먹자 밥이다 밥 밥 밥 밥 밥 형 형 형 현석이 형 빨리 루토야 현석이 형님 네네네 닭 잡으러 가실게요 어? 네? 닭을 잡아버리고 오늘 저녁 메뉴는 네 치킨 앤 피자 어떻게 만들어 그거를? 치킨 앤 피자 감사합니다 치킨은 누구예요? 닭 닭이요 저요 처음 봐 닭 잡나? 예스 치킨 일단 가고 싶은 사람 두 명 저요 닭 아 닭 잡는 거? 어 난 안 가 도영 정한? 됐다 해볼래요 됐다 다시 있는 사람 피자를 어렸을 때 만들어보긴 했거든 어? 당첨 당첨 개군들 이탈리아는 나한테 맡겨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새우를 닦아볼게요 아주 맛있겠죠? 어떤 맛있는 피자가 나올까요? 짠짠짠짠짠 짠짠짠 짠짠 한번 먹어볼까? 어? 아내가 얼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맛있어 이거 아내가 얼었어 따뜻한 물로 야 약간 몰려있는데? 진짜 잡을까? 어? 진짜 짜 그래? 난 너무 좋아 미안해지는데 약간? 일단 내가 먼저 들어갈게 오케이 너 먼저 들어가봐 야 내가 제일 큰 치킨을 잡아야 되거든? 오케이 미안해 널 잡을게 그러면 아 거기 거기 꽁꽁꽁꽁꽁꽁꽁꽁꽂꽁꽁꽃꽁꽁꽁꽁꽁꽁꽁ía꽁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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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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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줄까요. 일단? 아. 뭐? 일단 내가 Beat. another person. тот. Böyle. 안. 도망 안. 잡고 있으면 아플까 봐 무서워 일단 놔줄게요 어, 춥다.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거 한 번 만지고 싶었거든, 나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네. 다 천사하고 와. 친구들아, 식용유를 가져와줘. 기름을. 야, 너 이런 가만히 서 있어 봐. 가만히 보세요, 저기. 저기 가만히 봐봐. 상상 생각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와,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 형들. 와,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 형, 엄청 빨리. 날 쓸쓸해. 얼굴이 있네? 여기 안에도 헹궈줘야 돼? 안에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야, 풀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이제 간을 하기 전에 이거 그냥 이런 데까지 드시면 돼. 아, 샀어. 난 샀어. 숟가락이 있네? 어, 아리아토. 형, 그걸로 가면 돼 있다. 형, 그걸로 가면 돼. 화이팅! 사람이 또 너무 많으면 이게 안 돼. 뒤에서 그래도 믿고 기다려야 돼. 자, 저희 특별 공연. 오케이, 직공. 키 큰 두 명. 팀 이름이 키 큰 두 명이에요? 네, 키 큰 두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 큰 두 명입니다. 팬이에요. 잘생겼어. 박수 주세요. 오케이. 키가 크면 무엇이 되고 싶을까 종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되고 싶어 열심히 해 우리는 노래만 불러줄 테니까 열심히 해 우리는 노래만 할 테니까 열심히 해 먹기만 할 거야 나는 너네들 다 응원해 리스펙트해 도영이는 지금 닭한테 칼을 하고 있어 너무 잔인하게도 못 보겠어 평석이 형 그냥 썰기만 해 우리는 뒤에서 그냥 노래만 해 너! 활동명이 뭐예요? We're gonna be okay team입니다 어? 제가 해볼 무대는 무엇이냐? 무엇일까? 아니 뭐하고 있어 여기 와야죠. 다시. 이렇게 해. I wanna dance, dance,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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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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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지금 난 분위기를 잘해. 시원님을 감추지 못하게 해. 오늘 여기 무법지. 난 노래를 찌는어. 심장에 태워. 바야, 바야, 바야. 와, 걔드 진짜 대박이다. 아, 안 봐도 웃겨. 아, 진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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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의 축하 공연이 이렇게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네네네. 저희가 스페셜 무대를 하나 더 준비했잖아요. 타카타 마시고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바로 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준비해! 무대 준비해! 무대 준비해!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스탠바이!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컷화도요? 강화도 앞보면 카메라 가만 열심히 만들자 와 들어봤어 알아 뭘 알아 뭘 알아 네 엔딩 엔딩 딸게요 자 하나 둘 셋 큐 한번 가시면 돼요 하나 마 2초 뛰어주세요 컷! 마 2초 뛰어주세요 큐원 표정 큐원 표정 하나 감사! 1위 후보야 1위 후보야 1위 후보야 아사이 엔네 1위 후보야 살짝만 총 3개 Bravo! 뭐야 뭐가 있어? 시판장 투표스 체험지 투표스 시청자 투표스 Administratorita 5전 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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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4전 투표 9전 7전 1등 말씀하세요! 네! 오늘 1등 하죠? 일단 소금을 맞춰 부탁드릴게요 저의 표정이 아니고 카치 내 생당에 소금과 후추를 골고루 뿌려주고 손으로 두드려준다 피트다 소금을 위에서 이렇게 튀김가래를 얇게 그래야지 빠삭하게 준대 맛있게 준대 유치킨에 넣어볼게요 유치킨에 넣어볼게요 도영아 멋있다 정찬아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오! 오! 5분! 5분 내가 타임 맞춤 오케이 땡큐 야 정원아 고생 많았다 좋다 악수해 악수해 이거 빼면 돼? 아 이거 뒤집어져야 돼 예뻤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야 이거지 야 이거지! 야 도영아! 야 이거야 이거 이미 탔는데요? 맛있겠는데? 야 내께 좀 더 치킨 깎지 않아? 불이 세서 그런 거 같아 5분 정도 해야 되는데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됐어 20초도 안 됐어 어렵다 요리란... 트레저가 만들어낸 요리 컵바속촉 컵바속촉 아 이거 아니에요? 저 치킨에 160도에서 처음에 튀겨왔는데 두 번째는 180도 420도 나갔어요 왜냐 아까부터 불을 계속 타고 있었거든 피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이제... 우리는 어려운 건 끝났어 3분도 안 됐어 3분도 안 됐어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 어떻게 보면 돼? 열심히 준비했어 3분도 안 됐어 야 나 생략 처음 잡아봤는데 솔직히 처음 잡아봐 이거 2분도 안 됐어 3분도 안 됐어 3분도 안 됐어 3분도 안 됐어 잘했어 아 어떻게 해야 하나 메인이라는데 다음 일 다음 일 스포이서 만들어볼까 여기서 2분도 안 됐어 2분도 안 됐어 저 별 너무 쎄어 너무 쎄 진짜 가능이야 왜? 야 기름 떨어진다 얘를 어떻게 꽂아야 되지? 얘를 이렇게 꽂아야 되나? 3분도 안 됐어 3분도 안 됐어 3분도 안 됐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트레저메이커 오 나 너 치킨 뜨겁다 뜨겁다 이건 아니고 약간 고생하는데 야 맛있지? 형 파는 것보다 맛있는데? 왜 왜 왜 먹어봐 맛있어? 야 진짜 파는 것보다 맛있어 뭐야 맛있는데? 여기는 버섯을 안 넣고 새우를 넣어야겠다 어우 흰색을 잘했다 예스 맨 We gotta go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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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피자만 성공해라 캡틴 아메리카 Let's go 형 어? 야 사운드 좀 들어가요 아니다 어 냄새 아 파요 아 아 왜 이런 거 항상 뜻대로 안 되지? 아깝다 애들 눈 감겨주자 못난 형들 만나서 미안해 네 다음 생에는 조 이거는 진짜 심하다 형 호떡이야? 이거 그냥 토스트에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만큼 바닥만 뜨겁다는 거야 바닥이 천도고 위에가 그냥 그저 그런 온도였던 거야 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응 바로 타잖아 응 근데 여기 위에는 아무 온도가 없어요 빨리 뜨거워 안 뜨겁잖아 어머님 괜찮은 거 아세요 어머니? 뜨겁다 무겁다 무겁다 정신 뭐해요? 집 갈까? 응 집 갈까? 우리 앞으로 요리는 하지 말자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그랬어 근데 야 그래도 치킨은 조금 그나와 마지막에 선방했잖아 애초에 젓가락에 꽂아놓고 우리 두 시간 동안 대기탈 걸 그랬어 수제비도 맛있었잖아 수제비 맛있었잖아 수제비 뭐 조랑이 떡 같이 좀 떡 씹는 맛 아침에 먹을 도너츠가 제일 맛있어서 도너츠 야 우린 진짜 요리랑은 안 되나 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아 주 53th 아 주마 형 안녕하세요 저거요 또 확실한 건 저희 3시간 동안 한 거의 결과가 이거네요 식빵 투자인가 됐는데 오우우후 마디야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추억이 담겨있잖아 맛있는 냄새 나 어 음 음 와 왜 이렇게 맛있죠? 좀ares 하자 이거 이거 코스 επ arriv다 다음 거 언제 나와요? 어? 뭐야? 진짜로?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베리카노구나! 와 베리카노? 진짜 맛있겠다! 아니 트레저맨 뭐야? 와... 아니 트레저맨 뭐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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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닭 볶으니까 이거 먹기 좀 그렇다 닭 볶으니까 먹기 좀 그렇다 이게 눈이 보인다 받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얼마나 실패를 겪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치 형들! 응? 그리고 이제 네 명이 일본에 갔거든요 아 맞네 아 맞다 트레저맨 브루마블 보노 아 진짜 근데 루토본이 안 나오더라 루토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왔대요 할머니 우셨어요 진짜로? 제가 앨범 싸인앨범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킵 킵 5 4 버틸만 해요. 저 더 내려가서 버틸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식은 아무나 해서 동생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직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말 놓으면 안 된다. 대담이의 삽질하는 모습. 명준률을 높이려면 이 가하는 그 부분이랑 손이랑 가까이 둬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왜 준결을 못하는 거였네? 진짜 이벤트 시작할게요. 네, 형. 편집. 대한민국 편집의 힘을 보여줄게. 저도 편집 한번 해주세요. 정확하게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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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어 월드 트레저와 함께 달려 네 레디 포 액션 레츠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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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